안녕히 계세요. 서울베리지 맨날 현지 남성만 성대하다가 밴디에고 젠틀한 내가 오자 가슴 깊이 강쳐두었던 중고등학교 때 순지영이 생활하는 그녀 주방 치맛속에 꾹꾹 가르친 여신을 나를 보자 공예인해지하는 그녀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 타올라이크 퍽퍽 졸라 비싸네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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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시밭 이시밭 나락 나락 귀여운거 어딨어? 고양이 어때 고양이? 고양이 귀여운데? 고양이 귀여운거 아 이시밭 고양이 귀여운거 아 이시밭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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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서방에 여기 왔어 이시밭 오케 네 네 네 네 30 28 28 이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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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래 이십밥 메이타이 메이타이 experi 모세 일taa 이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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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스페어 탐날레 어 덩거지 모자 BTS, 뉴욕 양키스, 나이키 자수 품질 수준으로 알아 디테일을 신경쓰기 때문에 저런건 안삽니다 근데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을까 살짝 기대해봤는데 역시 좌저로 바뀌었어 던졌어 마스크 시프터 짧아서 아쉽네 진짜 이 짧은걸로도 100만비 조회가 나올 수 있을까 저 또 안내죠 굵어 구걸 20년째 이바닥에서 잔뼈가 굵어라 끊임없이 내놔 내놔 손마디가 굵은거 보니 엑스라 햇빛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오케이 파크 민호스님 제 와이프가 민호스님 너무 팬이라서 질투합니다 혜영아 정신차려 아 진짜에요? 제 팬이라고요? 97%가 남자고 3%가 여잔데 그중에 하나라고요? 혜영아 정신차려 거기서 기침 크게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그러면 팬티바람으로 쫓겨나요 북적북적되지 않으니까 좋구만 뭐 사야되지 아 그래도 그 팔 쪽에 다 문신을 하고 있어 순진하게 생기네요 헌팅하세요 안해요 저거 헌팅 안한다니까 나쁘지 않나? 없어 뻣뻣하구만 아주 뭐 사야되지 살거없어 그냥 쳐다보나봐요 평화시장 분위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화기 다음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찢겨져버린 가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치지만 보다 번역을 몰아치는 회 머릿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응원 여전히 가슴 두개 쏟아진 뒤줄기 아름다운 서울 청계천 오늘 순차 허리 하나 세대로 벽이 힘든 먼저 찾고 당장 낮은 곳에서 바쁘게 이러면 사는 아이들 제목들에 손가락 질려 울고 있는 아이는 배우지 못해 배고픔은 어 나쁘지 않아 이 밖의 부자 이들 밤은 고마 세워 밤에 이러면 가슴에 쌓인 먼저 울며 목에서 검은 비가 올라와 여길 봐 나 크지 않아 태국의 황태자 미노스 태국의 이자왕 미노스 태국의 이자왕 미노스 번태가 나면 어떻게 현지인 여자분들을 만나나요 지들이 다가와요 피곤하고만 하죠 이제는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질척거리는 태국 여성들로부터 나만의 명상을 위해 떠나는 여행 미노스 엘스 마이노스 브로노아이 브로킹은요 지금 그 더워 뒤지겠구만 그래도 여긴 시원하네 살이 살이 한달 동안 4kg 빠졌네 수고가 많네요 수고는요 밥 먹으러 나왔죠 잘생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일석이스도 좀 태닝도 하고 바구가 별로야 바구가 별로야 바구가 별로야 바구가 별로야 바구가 별로야 바구가 별로야 바구냐 찾아 떠나는 여행 동흥연 삽발 뭐야 독특진은 그만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